주님의 제자교회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냈나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드릴 거예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열고 입은 조용히 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로 우리 친구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제목은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10편 147편 1절 말씀 아멘 여기 있는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베들레엠에 살고 있는 2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 계속 했었던 그런 친구였었대요. 다윗은 그리고 양을 돌보는 목자이기도 했어요.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윗은 양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 아름다운 나무, 맑은 공기 이 자연을 보고 다윗은 양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분이셔. 다윗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땅바닥에서 돌 하나를 주워 물매를 만들어 사자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자 머리에 맞아서 사자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 그 다윗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제 손자락에 있는 옷자락이 보이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했대요. 그리고 다윗은 이 슬픈 마음을 10편 57편의 시로 남겨두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가득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은 생각 한 가지가 났어요. 아,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 사람 손에 있지. 나는 그것을 이스라엘로 갖고 오고 싶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옮겨왔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그 기쁜 마음을 다윗은 10편, 24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써있냐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다윗은 이렇게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의 시로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어요. 바로 남편이 있는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일이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였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이 마음을 10편, 51편에 기록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다윗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대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주님의 제자의 교회의 영유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말씀 마무리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열고 입은 조용히 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크라프트 시간인데요. 23과 크라프트지를 찢으면 이렇게 나와요. 풀하고 그 다음에 비즈나 곡물, 그 다음에 테이프가 필요해요. 23과 크라프트지를 반으로 접어서 우선 뜯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회처럼 우리도 마라카스라는 악기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우선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접어줄 거예요. 이 안쪽 한 분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접는 선이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밑에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접는 선으로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접은 다음에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풀칠하고 맞닿게 이어서 우선 풀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곳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엔 이 밑부분에 풀칠을 해서 한 번 더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가 뚫려있어요. 그러면 이 뚫려있는 윗부분에 미리 준비한 비즈나 곡물 이런 것들을 안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풀칠을 해주어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테이프로도 붙여주세요. 곡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이면 짜잔! 소리 나는 마라카스 악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위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마라카스 악기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제사교회의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